바보는 검사 미미보는 고향 이모가 JOY 당일 10번 새막 2번 귀여워 아유 아이오! 안녕! 아이오! 안녕! 나 여기서 뭐해? 너 주인 어딨어? 맛있지? 이거 우리 소녀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뿌려줄게, 봐봐 너무 맛있어요? 깨끗하게 이렇게 먹지? 얼찌, 얼찌, 얼찌 안녕! 아이오! 그 땅에다 둘래? 아이오! 아이오! 손바닥은 아직 안 있거든요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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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굴!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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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잦아야! 귀여워! 와! 감동이네 몽굴아! 만지게 해주네 이제 못 만지게 하더니 어묵들 어디 있었어 찾아다녔잖아 잘했어 이제 배까지 보이네 배는 안 보여줄 것 같았는데 그게 무량하다 귀여워 여기 많아요 우리 몽글이가 응 그치 우리 목소리도 너무 귀여워요 산책할 때마다 보디가드 해준다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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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들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막 이렇게 수박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수박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안녕 우와 너무 귀여워 안녕 이게 편의점 강아지 같아 진짜 진짜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근데 그것도 고기잖아 너무 귀여워 어 그러네 그러네 미치니 아니 그래도 좋아 응 아이고 아끼 저거 안 불을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러가 안 불을 수가 있냐? 귀여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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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그거 물고 당해서 뭐 어쩌려고 아이고 얘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진 느낌이야 아이고 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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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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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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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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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찌드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너무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아 그 얘기구나 애들 너무 돌아다니니까 잡히진 않고 뭐 데려갔어요 엄마 제가 엄마 엄마도 데려가신거에요? 내가 엄마에요? 나는 새끼를 났어요 그래서 엄마에 오호한ач empir 선물을 주네요 내 선물을? 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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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ddy! turns youreting!!! Your It's amazing in그래 childhood 햄에 왔어요 휴가가 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호박이 있었어요 지금 휴가가 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퍼메에 저렴한 곳이에요 퍼메에 스피츠가 있는 사이인거 같은데 퍼메에 스피츠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아유, 이런 곳에서 살았다니 너무 불편했겠다. 존중하게 해줄게, 잠시만. 미안해. 안 웃어, 안 웃어, 안 웃어, 안 웃어. 얘 어떻게 해요? 여기가 바로 피를 얻고 빼야 될 것 같은데.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아유, 무서워가지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profile 덥지, 동아 참아. 으학교. 저기 있어 있는 거 같아. prim 멍렬 그리 찾으러 다녀도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한 번에 바로 찾아내시면 냄새 맡아도 않아요. 개농장 냄새를 맡다보니까 냄새 맡아도 돼요. 신장에 붙어냈는데 초음토로 넣을 수 있겠죠? 초음토로 넣을 수 있겠죠? 초음토로 넣을 수 있겠죠? 초음토로 넣을 수 있겠죠? 괜찮아? 먼저 넣을 수 있겠죠? 첫번째 ned 타다 차가운 상태 면이 멍렬 이제는 산책이 많아 이 시각입니다. 사람 다치는 것보다는 재우는 게 낫고 위험해 착해라 진짜 착하다 야 너무 귀여워 몸에 바늘이 들어가지 몰라 너무 체얼하는데도 그냥 몸을 맡기고 있네 너무 귀여워 표정이... 진짜 예쁘다 얘들은 전반적으로 크게 다이너스 금융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천천히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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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도 내장으로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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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맑이 우글위 한 마리가 여섯마리를 구하는 거죠 되지? 제가 아 아 아 아 오늘 한 세 번째 지금 나왔는데 야 이렇게 좋은 학생으로 계시는데 나 하나를 찾아먹는 애도 아니야 너무 지나도 안 돼 몽골 이 방도 에어컨이 있어서 다행이다 쟤 자꾸 거울이 신기한가봐 쟤 자꾸 거울이 신기한가봐 이런 게 군대 군대 뭉친 털도 너무 많고 이런 게 군대 군대 뭉친 털도 너무 많고 간지러워 나 오늘 묵은 좀 하자 짠 하신 거 없지 않으시면 돼 또 그 얼굴로 같아 잘생겼지? 귀엽다 여보 가러 가야 돼 비켜봐 도련님 누룽지에서 백미가 되어보자 갑시다 꺼끗네요 아이고 길이에요 볼 수 없어요 야 너는 털 부자다 너 털은 행성이한테 좀 나눠줘라 저희 털 가난하다고 이 샴푸는 안 했어야겠네 몇 대급이다 이거 약간 애벌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헹구고 다시 해야할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디일 것 같다 너무 더러워, 맛바라야 돼. 괜찮아, 상반신 밖에 안 잠겨. 괜찮지? 오, 색깔 왜 저래? 저 창문 같은 저거 뭐해, 저거. 아, 진짜. 피부까지 손가락 못해. 털이 엄청 많은 데다가 엉킨 데다가 입구나리도. 헤엄진다. 어휴, 깊은 거 아니야. 괜찮아. 옳지, 옳지, 옳지. 안 무섭지? 나오게 하자. 끝났어. 다 했다, 이제. 힘들어. 아, 진짜 싫어. 손가락 있다니까? 아휴, 아휴, 아휴. 거울 한 번 보고. 에헤, 아휴, 아휴. 이 얼굴. 내 옷방에 엄청나게 털이 달릴 지도. 이리 와 자막펜라 자막편라 오늘 우리 행성이 생겼어 자식은 가져다 자막편라 가슴 넷 가슴 넷 가만히 Erst 물에 물에 물을 오게 에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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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고구마 흐헤이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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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그치 맛있는거 맛있는 거 우리 애들도 환장해 그냥 맛있어요 아유 맛있어요 가자 괜찮아 무서워 좀 또 또 몸이 이상해 힘들어갔어 맛있는 스테이예요 고구마 스테이예요 아이씨 할 수 있어 왜왜왜왜 고구마 스테이 폴로야? 처음부터 너무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것 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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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너 고구마 스틱 줘 왜왜왜 응 아니야 아니야 너 좀 이상해 고장 났어 얘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응 밥만 하네 응 밥만 하네 응 응 그건 맛있어? 고기가 좋아? 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물 또 마셔 응 너 지금 내일 당장 예약할 거야 너 당장 응 더러워 댕강 댕강 해버려 그냥 무서워 뽀끔뽀끔하네 무서워서 호흡을 좀 다르게 하나보다 απ 무서워 무서워 왕 응 무서워 강아지한텐 겁이 없네 nuance ким 무서워하지 응 응 호흡 셋 저기 너무 부드럽고 복채고 침하는데 이게 몰라서 빨고 이게 없지? 진짜 잘할거에요 먹고 싶은데? 마스오는 거 많아 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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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이 공간에서는 좀 적응해 봤지? 응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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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좀 잠이 오고 자 발을 비눗는데 굳이 됐어 하 아 다닐투沢 지사 일본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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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놀아봐서 부러졌나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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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골고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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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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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픈데이 이불 안 자 아이고 알겠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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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2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딘딘 친구라고 제일 반갑게 주네 딘딘 친구라고 제일 반갑게 주네 딘딘 친구라고 제일 반갑게 주네 동굴이 완전 싫어하네 동굴이 완전 싫어하네 동굴이 완전 싫어하네 파일을 너무 잘하는거니.. 오는 거 구경하는 거 너무 예쁘다 그래도 널 거야 저기 세우는 오주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쟤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빵 아이고 놀랬어 언제 놀랬어? 엉덩이 딱 붙이고 먹네? 동글이 앞발로 잡고 먹는 거 왜 그렇게 귀엽냐? 귀가 짖어서 못 죽였다고 소니아 안 통해 진짜 귀엽다, 아이네. 진짜 귀엽다, 아이네. 왜, 왜, 왜. 이제 피부염 생기잖아, 지금 이 상태에. 이제 피부염 생기잖아, 지금 이 상태에. 아, 뭐야. 너무 귀여워. 흐흐흐. 은효야, 너 뭐 맡겨놨어? 은효야, 너 뭐 맡겨놨어? 은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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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팍. 한 팍. 한 팍. 반빵 반빵 화수 손이야 이리와 빨리와 빨리 먹어 아따 참말로 이리와 반빵 화수 안 먹어? 안 먹으러 먹지마 또 먹기 쉬운가 보다 지금 놀인 애들이 많아 화수야 네 밥그릇 네가 잘 챙겨야 돼 여긴 야생이라고 소원이야 화수야 내가 그랬지 야생이라고 이번에도 훔쳐가면 소녀 완전 뺏어버릴거야 소원이야 소원이야 누워 빨리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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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덮은 머리 어쩌면 좋아 참맛고 그래서 그냥borg 꼼꼼꼼 어서오 반박! 동대 왜?! 여기저기 여기에서 아 이거 기가 막히더라 요리에서 요리 올라가서 여기까지 와서 찬디 다 다시 내려가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아 귀여워 소녀야 그거 왜 훔치니? 소녀야 그거 왜 훔치니? 소식하면 되잖아 이봐 이봐 아 어머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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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이 뺏어먹을 생각도 안하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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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지 우와 대단하다 소녀 그냥 추진ishi 준비 끝 사다리갔자 소녀야 저 계단으로 다녔 아 진짜 좀 정상적이게 다닐 계단으로 다니라고 소녀야 이리와 나갈거면 이리로 나와 여기 여기로 아니 아니 여기로 여기로 아니 아니 요 계단 계단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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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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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야지 여기로 옳지 그렇지 물줄기 좋아요 아 좀 이게 종류가 아 이거 어떻게 괜찮아 오오 들어왔다 흰색이 들어왔다 흰색이 들어왔다 흰색이 들어왔다 아이고 못됐어 반반에 덥지? 동굴이도 죽네 죽어 동굴 이리와 아이고 생존 수영한다 반반에 구여서봐 오 좀 잘한다 반반이 엄청 억울한데 너무 열심히 운동할 수 있었는데 밤방이 엄청 잘하네요 아가씨 저의 마지막을 밤방이 엄청 잘하네요 어떻게 되요? 나만에 아가씨 탁탁밤 나만에 사다보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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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게 왜 나왔냐? 미래야... 시베프 애들이는 일을 안 하고 물마창이 섬멸다 저번에 이제 일어나는 중 꼬마창이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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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욱 진짜 귀엽다, 이네 무서운가 봐, 혜숙아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무서운게 그러지 아이고 어? 아유 아유 으악 으악 아이나 다악 노grand 청소도 우유 그래 바삭 Österreich 오이 아 hay 아 어 어 으 아 크 Khan 베 tortoise 호ensa 시발 생각하면 계란하고 실증하는 것으로 보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쿠아 이쿠아 아 아이 아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귀엽다, 애인에. 우리 집 작용당했어. 괜찮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나의 새벽에 하얼의 소리 다음날 문을 안 벗고 좋은데 혼자서 다음날 안 먹지 못해 진짜 다음날 다음날 다음 남편 아휴 남편 남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사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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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집사2장 놀자고 하냐? 놀자고 하냐? 놀자고 하냐? 녀석이 자기는 안하고 있어... 아... 고양이 마치고 있는 편 그 예지 중 애매해 냠 니라 뱅 놀아 아 동글이는 밤빵이랑 놀고 싶어하고 소년도 밤빵이랑 놀고 싶어해 그리고 동글이 함께 하수가 놀자 그러고 사각관계인가? 귀엽죠? 이제 밖에 안 먹어 마이크는 뭐지? 너무 웃고 싶다 우웠나 봐 아직도 오웠나 봐 지금은 계속 잘 안가고 이렇게 한채가 없는 거니까? 네 맞아요 지금 긴장했어요 네 지금 긴장했어요 긴장했어요 하고 와 하고 와 하하하하 아이고, 폭발했어요 헐! 네 음, 괜찮아, 괜찮아 야, 아무것도 안했어 아, 그렇지 않았어 아, 괜찮아 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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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그리꾼의 상체는 5.5가 나왔습니다 상체가 아주 높게 나왔으면 될 수 있죠 네 라고 얘기하시면 되서 네 근데 산둥이는 아니에요, 상체가 막 옆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본은 2밖에 안 나오고 아아 괜찮아, 괜찮아 네 잘했어 감사합니다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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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었어요? 감방이 아아 으응 으응 아아 아아 아that 아직은 약을 먹어야 하나 동근이 안아픈거야? 동근이 왜 키를 안빼려고 하죠? 동근이 왜 키를 안빼려고 하죠? 됐지? 괜찮아 괜찮아 동근을 가져줘 동근이 안쪽은 없어 보이는데요 결막이 얘는 많이 헐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학대하는 줄 알겠지? 클래식해졌어 나오자마자 바로 천사가 되는데 표정 엄청 안좋아 지수 다시다녀 하다녀 벽뱅 너 나를 가지고 뭐하는걸 맞지? 벽뱅 얇지 벽뱅 잘했어 벽뱅 벽뱅 히스트리 벽뱅 벽뱅 디디는 수상하니 또 다진마다 가방 배붙다 곱창이 다진마다 곱창이하라 곱창이 곱창이 금방 출발 아..두 175세트 오 이쪽은 많이 나왔네요 아, 그렇죠? 네. 괜찮아. 네, 맨날 관리 후에 간식 주고 있어요. 응. 오, 착해라. 감사합니다. 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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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집사2장 왔어요? 잠빵이 콜링 잘돼요 이리와 겁쟁이에요 못나와요 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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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밤빵 이리와 밤빵 밤빵아 나와 오 밤빵이 나왔네 그러니까 큰 용기로 냈네 밤빵 도망간다 다음 방 가자 동굴 가자 가자 벅뱅이에요 못 나와요 거짓말 파티 신나게 달리더니 너무 더웠나봐 뭔가 밤방이 탈출할 것 같아 울타리 통과할 것 같은데 쟤 점프 잘하잖아 반팡아 이리와 반팡 반팡 안돼 반팡 반팡 이리와 간식 간식 자기야 간식 어딨어? 반팡 반팡 자기야 자기야 반팡 이리와 반팡 나 쟤 저럴 줄 알았어 느낌이 오더라 못말려 반팡 이리와 이리와 너는 이제 저쪽 금지야 잔디밭에서만 놀아 반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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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옳지 아유 착해요 말은 잘 들어 반팡 아 깜짝아 이임 가슴을 넘어간다 힘들어? 계속 낼랄랄랄랄하지? 인사 왔으랬어요?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귀여워 불편해 이거 뜯으면 안 된다? 믿고 이거 벗겨주는 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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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는 다친구.. 막듯 곤란 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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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sę 3. moments 5. 5. 5. 6. 6. 11. 꼬리야, 너 왜 자꾸 들고 나와? 오! 반방이! 꼬리야, 너 들어가! 갖고 가! 반방이까지 껴안았다. 알겠습니다. 꼬리야, 진짜 더러워 죽겠어. 꼬리야,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뭐 왔어? 진짜 걔 더러워. 꼬리야, 가라고. 꼬리야, 들어가! 오케이! 꼬리야, 들어가! 소리 지르는 거 듣고 싶어. 내가 소리 지르는 거? 응. 인거 같아. 요새도 통상남이야. 내가 화내는 거 좋아하나 봐. 그런가 봐. 박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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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 사랑 나 살아 살았어요 왜 이렇게 빨개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안 돼? 아니야 아니야 거기서 나와봐 진짜 아 진짜 너 죽었어 다 젖었네 죽었어 다 젖었네 엄청 잼슴해지는데 이걸 다 젖었네 다 젖었네 자 여기 그럼 전 잘 안 돼 덩글이 오늘 최후의 만찬이야 사람이 봐도 맛있겠다 덩글이 먼저 주자 남집사 남집사 집이 너무 좋네요 귀여워 쟈니도 맛있게 먹어 쟈니도 맛있게 먹어 쟈니도 맛있게 먹어 쟈니도 맛있게 먹어 집이 너무 좋네요 아직 잔디도 못 신고 펜스도 해야돼 가방이 엄청 넓네요 쟈니 쟈니 안녕 은희야 뭘 은희야 뭘 은희야 첫 만남인데 너 너무한다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집은 진짜 집은 진짜 너 가만히 있었구나 어떡해 너무 귀엽네요 주방도 너무 예쁘네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가지고 지금 이 딱 입어서 아 동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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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양이 있잖아 고양이 너 봐 고양이 동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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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해요 저는 니냥이가 이렇게 집에 온다는게 동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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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보 네네 물도 도와줘 그래서 황홉 아직 밖으로 아래 도와줘 그래서 그는 일요일 내 안녕하세요 바둑이리 바둑이리아 많이 컸다 무슨 소리야? 순금 아래에 소녀가 무서워하네 어휴 무섭긴 하지 소녀같은지도 크고 왜 저래? 좀 무서웠어 세상에 응 와 기다려 착해라 진짜 착하다 옳지 문에 바늘이 들어가면 몰라 채혈하는데도 sycm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인형 우엉 분리 위경 이제 놀자 첫번째 이제 냠냠 그 핫도그 안으로 갈아입고 냠냠 꽃게가 날냠 꽃게가 날냠 꽃게가 날냠 꽃게가 날냠 꽃게가 날냠 밥 좀 먹자 먹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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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 배고파 마시멜로 마시멜로 턱 삼각 턱 밀포물 사관 턱 사마 야 저는 마시멜로 손이 형 오빠 오빠 왔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여기 계속 사는 줄 알겠다 근데 내 생각인데 반빵이가 엄마 같아 반빵이가 엄마 같아 얘네 둘이 처음에 막 동배 아니냐 그랬잖아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오늘 한 페이테크인가 봐요? 네 동배같아요 근데 동배는 아니잖아 반빵이 나이는 3살이고 제 나이는 그때 당시 6개월 정도였잖아 응 며치가 있어가지고 3살 1년 같은 거야 아 그래요? 동배가 아닌 거야 엄마일 수도 있어 내 생각에는 반빵이 아기 같아 그냥 내 추측이야 어머 내 반빵이가 갈비면서 바둑이 엄청 찍히죠 모르지 우주 귀여워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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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뒤로 넘어가가지고 아구 아구 우리 우주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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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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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ğ sted 로그 Ž 닥터는 힛에 쟤.. 휘청소리도.. 힛에 쟤.. 힛.. 힛에 쟤.. 믹스견일까? 아니면 리트리버일까? 아빠는 놀까? ㅋㅋ 일단은.. 그때 곧 곧emaker.. 잎아!! 둘이 잎몸과 아이팍몸이 소녀먹는 고르기 소녀가 궁금한가 봐 소녀먼저 해볼까? 셀프 겉에 자른다 아이코 소원 소원 손에 부족한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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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뻥그리던데? 손 잡기 쉬워 뭔가 단호한 이불 봤는데 밤빵 협조 부탁드립니다 밤빵이가 제일 궁금해 손 잡힌 거 봐 기다려 나 얘 먹었어 알지 알지 바둑이도 그때 검사할 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통영 유전자 혈통 검사 결과가 레브라도 리트릭 55% 손 잡힌 거 골든 리트리버 33% 손님은 너 내버려도 리트리버 55% 밖에 없어? 골든 리트리버 33%야 얘 어쩐지 털이 길더라 어쩐지 내버려도 그치? 유전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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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네 유전치랑 유전치랑 보이네 유전치랑 유전치랑 보이네 유전치랑 유전치랑 보이네 동경도 있어 동경 7% 동경 7% 동경 7% 수축 목사 도배로 마키저도 있어 제 겨세테리어 샴페인 사원차 마키즈 진짜 시골답죠 대체 반빵이의 피는 얼마나 많은 견종이 섞여있는 거야 안 들어갔네 반빵이는 신장 농내장 조심 생성이 완전 꼼이지 홈메라니야 68% 아니야 68%면은 반빵이보다 10%가 높잖아 푸들 3% 헤엄테리어 3% 타 21% 기타가 21%나 되네 인정이 성이도 성이도 논해장 조심해야 되고 유주는 어디서 하는지 몰라 또 이사람 있을 때 10% 웰시콜이 87%? 얘가 우리 집 애들 중에 제일 세네 유주야 너 완전 웰시콜이구나 그리고 진도가 2% 있고 차고차고 2% 있고 기폐가 2% 있어 유지 유지 근데 웰시콜이가 좀 센 거 같아 유전자가 진도 포기 웰시콜이 아래에 피어난 애들은 확실히 피가 많아 평균 유지 조심해야 되고 우주도 농내장 조심해야 돼 우리 은하수 마티즈 38% 호입은 17% 호대나스 17% 비서프 이제 10%가 있네 하수도 완전 하이브리드네 근데 마티즈 피가 많아 하수는 마티즈 쪽인가 어쩐지 셀초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막 말이야? 꼬리는 맥주잖아요 마티즈 와서 그랬나? 하수는 농내장이 없네 동그리 동그리는 포메인데 오키는 포메였잖아 그래서 포메 혈통이 높을 거 같거든 포메라니아는 45% 아니네 진짜 포메 혈통 같아 보였는데 어? 동경 6%가 있어 그리고 요크셔테리아 5%가 있어 진도 4%가 있어 그리고 기타가 카페이 나아사압도 패키미드 저머쇼트리아 코인터 비글 저머쇠커트 어떻게 기타가 40%가 안아내지? 동그리도 생각보다 하이브리드네 기타는 이제 골드네브라돈이 트리거 완전 엘시포메 진기타 기타포메 나도 얘는 몰라 메인사업물 나 올게 방금 집 잘 시키는 중 나 올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사자 다들 유난히 바빠 뾰aps 뾰이 가만히 다리 신랑이 배달 многоеи 이럴다 원장님 샐러드 안경 또 약간 어른이 아기들 둘이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슬픈 바빠 오케이 바빠 바빠 슬픈 까꿍 영웅 슬픈 슬픈 홈 ποιο 홈 ποιο 홈 ποιο 홈 ποιο 으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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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내 입, 이 옷... 네, 괜찮아. 안 누워해. 찌찌찌찌찌 결국 생생이 뺏어 뭐야 이게 내일이 마지막인절도 모르고 엄청 부자네요 우리 밤빵이 밤빵 막 devasto 오저씨 우질 아파 뭐라고 우질 아파 왜 갑자기 밤빵이 왜 갑자기 밤빵이 잠도 안 고쳐줘 두글이 때 괜찮아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좀 빨리 이렇게 종이 너무 많이 들어오나 봐 두글이는 걱정이 없는 애였잖아 사람이 되게 너무 많고 귀여워 오빠 이 땅도 잘 갈 거 같고 두글이 걱정은 안 됐는데 반빵이 걱정이 너무 많이 됐었어 반빵이가 겁도 많고 처음에는 무서워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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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마음이 가쁜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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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아 아 처음에는 미국 포 다려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 ps 택 militar 잎 꺦 exception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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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구조했는데 겨울에 가네 올해도 있었다 오늘.. 오늘.. 아빠.. 눈이 많이 왔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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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지? 검쟁이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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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미끄럼 방지 매트 다 까신 거예요? 아.. 네 우와.. 너무 멋있어요 으응 으응 밤빵이를 위한 반성인 거예요? 아.. 우와.. 예뻐 안녕하 이름 라임이요 라임이요 아.. 라임이요 안녕 엄청 잘 파 먹네요 으응 으응 네 밥을 조금 먹었어요 밤빵 더 꼬리말라 밥을 먹지 말았어요 아.. 간식이 있나? 아.. 완전 비장하네 아.. 완전 비장하네 완전 비장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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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먹었다 아.. 나 아임이가 관심이 없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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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화 됐어 첫날에 봤던 그 밤빵이로 이놈이 잘있어영 이놈이 잘있어영 이놈이 잘있어영 진짜 깊다 이네 여기 좀 정신이에요. 여기 좀 정신화네.. 여기 좀 정신화네. 좀 정신화네.. 좀 정신화네. 정신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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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주가 너 진짜 너 왜 그래? 왜 여기에 꽂힌 거야? 하필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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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옹 밤빨 넘치니까 심심하지? 일어나보다도 소음이 shark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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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아악 공포영화가 된다. 공포영화가 된다. 휴입기 녹은쑤 피해 비 요기 피해 비 파트 Feed 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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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해 가득아 가자. 이리 와. 이리 가자. 가득이 눈 좋은가 봐! 가득 아득이. 가득! 이리 와. 다두가 엔지 곧 온단다 다둑이 잘가 앤토니 왜이렇게 신났어 다둑이 다둑이 이리와 다둑이 아니면 다둑이 이리와 다른 allerg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